아 현준이는 현준이가 언제 학교 오는 길에 횡단보도 있잖아요? 예 괴물 봤대요. 이십 뭐 안했다고 봐야되겠네요? 그쵸? 헤이 지금 하세요 그짓말 진짜 민준이 먼저 보세요 민철이는 지금 얼굴이 붓어졌어 안한거 아니야? 뭔가 열심히 동원이는 자외과 하시구요? 열심히 했네요? 네 근데 씨육 맞네? 오케이 지금 먼저 해? 민철이는 복습부터 네 아 거기 집에 해 어 깜짝아 안녕하세요 근데 애들이 갑자기 오네요 그래서 어떤니? 라고 물어보고 어떻다 어떻지 않다 라고 대답하는거 응 공부했어? 네 오케이 넌 행복하니? 뭐라고? 해피 이러면 됩니까? 아니요 그러면 저 테이크 스타러 아이디가 안했어 음 일단 I'm happy I'm happy 이러면 됩니까? You are happy 이러면 됩니까? 아까 비슷했어 You are happy Are you happy? 넌 행복하니?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? Are you happy? Are you happy? Are you happy? 그랬더니 Yes, I am Yes, I am 또 너 슬프니? Are you sad? Are you sad? Are you sad? 그랬더니 Yes, I am Yes, I am Yes, I am 나는 슬프다? I'm sad 오케이 오케이 계속해서 너 무섭니? Are you sad? 그랬더니 슬프니까? Yes, I am Yes, I am I'm sad 오케이 계속해서 너 무섭니? 너 겁먹었니? Are you sad? 네 네 오케이 소리내서 읽으면서 하고 있어요 아니요 오케이 내가 뭐라 그랬어 오케이 다시 하세요 다시 공부하고 오세요